이사베이 벌룬카라 배색 패딩입니다. 너무나도 깜짝 놀랄 가격에 저희 비디오 픽에서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. 이사베이 브랜드잖아요. 한채웅이 모델을 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주목했었던 바로 그 브랜드인데 오늘 아우터를 49,8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예예예 보자마자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아모리카라 대충 만든 제품 아니야?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게요. 먼저 가장 저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우터 브랜드에서 골급 충전재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파우덴 덕다운을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마크도 앞에 딱 붙어있습니다. 맞아요. 위생관리라든지 품질관리를 너무나 잘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급의 다운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. 브랜드의 다운에 사용을 했고요.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따뜻하지만 절개가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요. 맞아요. 이 패딩이 또 잘못하면 뚱뚱해 보일 수 있고 막 둔하기 때문에 잘 안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허리라인이 안으로 싹 들어가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까지 누르실 수 있는데 뒷면도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V라인을 그렇죠? 이렇게 딱 절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. 테마에도 이렇게 배색 느낌을 넣어드려서 접어서도 입어보실 수 있는 자그란 디테일까지도 심력을 너무 많이 쓴 브랜드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볼룸카라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 얼굴을 다 감싸인 만큼의 이렇게 큰 카라가 있어서 펼치시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넥크라인을 연출하실 수 있지만 추운 한겨울에는 또 이렇게 볼을 싹 감싸일 수 있는 이렇게 멋진 넓은 카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올해 구매하시면 아마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라든지 늘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너무 좋을 때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컬러는 지은 씨가 입고 있는 컬러와 제가 입고 있는 컬러 저는 카키 컬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코디할 때도 블랙이든 그레이이든 브라운이든 어떤 컬러로도 다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카키 컬러를 골라봤고요. 저는 조금 피부톤이 칙칙해 보일 때 이런 카멜 컬러가 얼굴 피부톤을 살려주기 때문에 아마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카멜 컬러도 추천해드려요. 이사베이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볼룸카라 저 이선진이 여러분께 추천합니다.